또다시 소래포구 어시장에서 상인이 고객에게 막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영상부터 보시죠. 가격표가 안 붙어 있으니까 손님이 가격을 물어보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얼마 전에도 꽃게 캥위, 꽃게 바꿔치기, 그리고 바가지 등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큰절을 하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리 없는 꽃게를 팔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국내 대표적인 어시장 중 하나였던 소래포구를 찾는 관광객 수는 계속해서 극감해서 주말에도 사람이 없어 텅 비어버린 모습입니다. 이런 사정은 비단 소래포구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제주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사람이 붐비던 먹자 골목은 발길이 끊겨서 텅텅 비었습니다. 그 많던 국내 관광객들이 지난해 대비 20% 수준까지 줄었습니다. 대신 중국 개별 관광객 등 외국인 손님들이 조금 늘기는 했지만 이마저도 들쑥날쑥한 상황입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제주 관광업계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 여행객들이 크게 늘면서 코로나 특수를 누려왔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방문한 내국인 관광객은 1,381만 명으로 현지 관광이 본격화된 1962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호텔 등 숙박업소부터 렌터카나 식당 그리고 골프장 등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바가지 요금 논란에 휩싸였고 결국에는 관광객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올해 중순경 수면 위로 떠올랐던 환경보존부담금 도입세 추진도 제주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가지 요금 문제와 도입세 등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발길이 점점 끊겨서 결국 국내 여름휴가 여행 종합만족도 부분에서 부산이 1위를 차지했고 강원과 전남이 그 뒤를 이어 제주도가 4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결국 제주 관광시장에 빨간불이 켜졌고 경기 침체를 실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내 여행지 부동의 1위였던 제주도의 추락에 시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말 특별한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엔비디아, 구글, 애플, 테슬라, 오픈 AI 이런 세계적인 기업들이 잘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 AI와 관련이기 때문인데요. AI는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산업과도 밀접하게 관련을 짓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 구독자 여러분들께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 모두 관련되어 있는 국내 주식 종목인 솔브레인 홀딩스를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자 여기를 보시면 1월 17일 1차 69.25% 수익, 2월 19일 2차 33.44% 수익, 4월 23일 3차 88.72% 수익, 5월 23일 4차 45.63% 수익, 무려 4차에 걸쳐 올 1월부터 5개월 동안 237%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이 한 종목으로 내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식이 무슨 사골도 아니고 제 땅, 3땅, 4땅 이렇게까지 울고 먹어도 되냐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종목을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정말 잘하는 종목 몇 개만 있어도 사이클만 정확하게 짚으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잠깐 보시면 제 개인 계좌 잔고인데요. 저는 3차에서 전략매도 하지 않고 일부 물량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래에 보시면 아직도 흐름이 좋고 최소 단기간에 10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아직 오픈하지 않은 종목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처럼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자, 여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급등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제 포트폴리오 중에서 이제 곧 급등 확률이 가장 높은 AI 반도체 배터리 테마와 관련 있고 아직까지 큰 상승이 나오지 않아서 앞으로 상승 이슈가 많고 안전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해드릴 예정인데요. 010-797-5498번으로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급등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자 받아서 사는 건 할 수 있는데 매도나 손절은 자꾸 까먹어서 바로바로 대응이 어려워서 그때그때 사인을 좀 받고 싶으신 분이나 종목 한계로는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소통방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소통방에서 대응 문자와 추가 종목을 드리고 있으니 소통방에 참여해보시고요. 소통방 참여 방법은 제 전화번호에 문자로 소통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놓치지 않고 모두 입장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797-5498번으로 급등 또는 소통방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대신 제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은 나중에 수익 보신 다음에 하셔도 되니까 구독은 안 하시더라도 좋아요와 아무 댓글이나 꼭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